기억으로는 이거였던 것 같구요 이거였던 것 같.. 그리고 여기서 이거지 않나 싶은데 안되겠다 이거 봐야겠다 어쩔 수 없다 봐야겠네요 음.. 맞춥시다 이거는 기억이 나 이거는 이건 이거였던 것 같애 이거였던 것 같고 만약에 이거라면 여기서 어? 어.. 어.. 그렇죠 이거였어 오케이 그리프트 그렇다면 됐어 클리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4개다 오케이 그럼 여기 누군가가? 어.. 솔직히 말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애 아니.. 저는.. 그냥 샘을 잘 모르는 것 같애 그냥 샘을 잘 모르는 것 같애 그니까요 그니까요 아하.. 당연히 체크아웃 마지막 창립자 4명의 해적을 보러 갑시다 어.. 햇불이 떨어졌나봐 아장났네 아주 어.. 타다 말았는데 어떻게 된게 이건가? 이건가? 상당히 젊은 편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에드워드 잉글랜드 타리크 빈 말리 야지드 아이 바스락 원숭이 인장을 본 적이 없대 한명은 예측해서 해야된다는거지 흠.. 노 네임 이 놈의 개업은 모르쉬다 스타를 찾았다 근데 너가? 샹크스같이 생겼다고? 샹크스의 모티브 같다고? 어? 뭔가 느낌이 진짜 비슷하네 그러네 흠.. 야지드 알바즈라 인디아 멀글 멀글 멀글들의 멀글들은 에버리 랍 흠.. 흠.. 얜 뭐 칸을 목에다가 에드워드 잉글랜드 스탑스 됐으으으으으으으 아 이건 기억이 안나 이거는 기억이 안나 어 이건 기억이 안난다 알겠습니다 두개의 이름이 되어있다 이 두개의 이름이 되어있다 아직도 이걸 알아볼게 음? 아 오케이 자 봅시다 이거를 두가지를 먼저 맞춰야겠어요 지금 중간에 물음표가 두개인데 이걸 맞추는게 나을거 같아요 어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와서 오케 풀었죠? 됐어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하면 되는거야 됐어 끝 끝 자 다 풀었구요 일단은 사자는 어 하나하나씩 보면서 하자 어 얘부터 이렇게 가고 이거지 됐어 양쪽 사이드는 했고 그 다음에 원숭이는 이거야 다음 뱀은 왼쪽으로 아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그 뭐 뭐 정말? 네, 그분이 그는 그는 그의 피rat의 트렌드가 나왔어요. 그냥 말하고. 네, 그 한가? 그리고 두가? 마지막 한가? 알겠습니다, 그는 그는 그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사카? 에이벌 이 자식 진짜 뭐하는 자식인가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이렇게 단서를 만들었대 이걸 이제 겹쳐서 보는거죠 와 기가 막힌다 이 trade winds yeah and these look like latitudes and so i would guess that we are packing our bags again 뭐? pro deus cordless sentia oh it can't be can't be what? oh my god so obvious why didn't i see this before? jesus enough for the beautiful mind shit what the hell you talking about just hang on sam to get the photo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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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re i am 라이프 미친 hey 라이프 been a long time how'd you get this number? sullivan leave it on a cocktail napkin i wish that only would have cost me a few shots of rum right? no no i had to pay top dollar to find you guys yeah i hope you didn't spend too much on this whole Avery thing i hear the competition's fierce yeah you pulled off some clever moves there but in the end all that matters is who gets to Avery's treasure first ha ha that sounds like a bet hey Nate you know i'm always game but my partner well she prefers to mitigate unnecessary risks wow Rafe Adler taking orders from somebody else oh how times have changed look Nate i'm gonna make you a one time offer here you drop everything go home live your life and i'm willing to forgive and forget we're old time safe as tempting as that sounds i gotta say i'm not normally the kind of guy who likes to quit while he's a head ok rodeus quodlacentia your god and liberty wow it's nice pictures Nate handphone hacking 당했어 you hacked our phones you stole my cross listen Nate if your hat is smart as you think you are yeah 역시 재력가야 뭐 이런 놈은 해커들을 다 샀네 네 listen as nice as it's been to catch up with you i really gotta take this call so well Nate one more thing Nate what you uh you do realize that your phones are cut 개자식이네 이거 그쵸 어 샘이 위험한 거야 해킹해서 GPS까지 다 해킹해서 샘 위치를 찾아서 샘한테 가는 거야 샘 샘 자 지금 동은 omg 어디서 정리해BA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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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때 정문으로 나가는거야? 야 어떻게 핸드폰을 딸 해킹했지 소리가 참 몰이감이 좋아 그쵸? 역시 너티독이 게임을 잘 만들어 와우 불난다 불나 어우 야 방금 이 여자 더듬더듬 했어 빨리 사과해 빨리 사과해 이 자식아 사과하라고 미안해요 갑자기 방송하다가 이상한 짓해서 남자를 왜잡아 어 잠깐만 여기서 다 피하셨죠? 총이 이거밖에 없잖아 권총밖에 없어 오케이 나이스 에드 어? AK 좋아 수류탄까지 AK 또 있고 야어 이건 어? 어? 어 엄청온다 엄청와 큰일났다 정확히 딱 머리머리만 딱 잘라야돼 머리만 안 나오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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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자 왼쪽에서 온다 왼쪽에서 이거 제거 못하면 나 죽어 오케이 자 일로 도망갑시다 이쪽으로 가야돼 어이구 어이구 에이구 자 어 개많이 나와야돼 어이오에, 어이오에, 어이오에. 어이요 어이오에, 어이 upstairs 이벼트 이벽도 야아아 아아 죽을뻔했어 아아 죽을뻔했어 아아 죽을뻔했어 아아 죽을뻔했어 빨리 차있는데로 가야돼 쪽쪽인데? 자 권총으로 싸웁시다 어 벽도 부서지기때매 벽보다는 나무는 진짜 위험해 나무는 정말 부서져요 오우후 한 번 쏴 한 번 쏴 다시 나가서 왼쪽으로 가야되나? 그래야될거같애 저쪽이 차가있거든 총알 먹어 총알 먹어 자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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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까 애들 더 나을수도 있으니까 안전해가죠 지금 가야돼 이건 이건 달려야돼 이건 이건 달려야돼 제발 사라줘 제발 사라줘 이거 아무리 최고단이어도 이건 에바야 이건 아무리 최고단이어도 그렇지 이 설정은 진짜 어쩔수없어 어 타야되는 설정이었어요 오우 바로 그냥 방치 방치 그냥 시원하기 시작 그쵸?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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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끔 재밌는 장면이니깐 자 사운드 잠깐 올릴까요? 쪼끔 더 와 시민을 막 치워버리네 이쪽으로 가야돼 이쪽으로 따라가면 죽어 어휴 얼른 피하세요 여러분들 얼른 피하세요 얼른 피하십쇼 인나나는 대통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락골이 이렇게 돼가는데 말이죠 용병들한테 국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 물론 네이트한테도요 망했네 길이 이쪽인데 가자 드립버터 아 돌아다 목록 추가래 어 얘네들 이제 돌아갈 도시들이 많이 어 도시들 많이 없죠 어 여기 말고도 많이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프로도 시작합니다 어 아 어 쫓기고 있다 음 쌤을 구하러 갑시다 음 치킨의 양에 난리났어요 운전대 잡아요 설리만 내가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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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올라가 조심해 조심해 조심하고 오케이 자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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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안돼 치면 안돼 어 추노 갑니다 추노 어 인생 추노 야아아아 꿈 맞으면 사망하는거 아뇨 운전자였어 운전자 오케이 어 대기하고 있는것봐 짜식이 말이야 짜식이 말이야 와 이거 내 만만치 않다 여기 와 머리를 내밀 수가 없네 이총 이총 이총이 나그네 이총이 확실히 났고 야 이거 뒤가 어 잠깐만 앙 게이머쯔 이총 어 차가 불나 차가 불나 차가 불나 어 차가 불나 환승했었어야 됐어 뭘 봐 이 자식아 인마 어 기분이 안좋아 그냥 후드탄을 그냥 시원하게 던져버려 그냥 가라 아아 까비 나이스 장전하구요 다른차로 갑시다 자 총알 보충 어우 어 야 죽어 야 죽어 리얼 죽어 아 망했다 야 다 일로가 이차 타야돼 나와아아아 가자 갑시다 자아 자아 헬 어 저기 두명이나 있네 여깄으니까 이거 무적있네 가자아 오 이건 어떡해 와 어 어 어 어 어 어 우와 가냐아아아 야 빨리 가야돼 재력이 없어 이대로 죽을순 없어아 야아아아아아 내려와아 이 자식아 어어 개념 세이브 개념 세이브 아아 나이저 아아아아 음 원패 눌렀는데 좀 늦었어요 으 됐어 그냥 씨 앞에다 쏴버려 이거 아 까비 이거는 타던지 해야겠다 내가 어 내려야돼 내려야돼 이거는 내려야돼 어 내려야돼 빠에타야돼 빠에타야돼 어후 현실감 오진다 내가 안죽는거만 빼고 현실감 오져 모션은 넌 뭐야 니네 뭐야 어 어디에 떨어져 어 어어 어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자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1회차보다는 안죽었네 오히려 역시 아는만큼 되는거죠 내꺼 다임마! 정말 틀을걸 어! 어! 진짜 이런거 때문에 자동차를 못타요 무서워서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뭐야 뭐 아 이거 잡아야돼 이거 이거 어? 이거 잡고 어? 야아아아악! 야아아아악! 여기 까지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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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통화에 무한이다 지금이야 이럴때 많이 쏴야돼! 총화에 무한이 돼! 어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 난 그래 내가 Weg 가기 이 나라 사람들은 나라가 정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꼴이 내도록 경찰이 한번 안 나와